중국집에 짬짜면이 있다면 여기에는 돈파면이 있다! 와 대박 등장이요! 이런 거 봤니? 아니요 네가 바라던 게 이런 거 맞지? 완전 완전 나는 이런 거 상징도 못 와 나 돈까스를 접시처럼 그릇처럼 만들어 먹는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릇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와 맛있겠다 썰어버리고 싶어 일단은 파스타를 좀 먹고 자를까? 아니야 너 돈까스도 먹고 싶지? 둘 다 먹고 싶어 어머 흥분돼 와 이게 소스도 이렇게 움푹 파진 돈까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막 뻑뻑하거나 꾸덕거리지가 않아 응 금방 막 말라버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응 아우 진하다 맛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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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파스타가 맑다 맛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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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딱 먹을 때부터 아 크림인데 조금 매콤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매콤해 솔직히 막 강남에서 먹은 크림 파스터보다 맛있다 약간 뭐랄까 가정 뭔가 더 부드럽고 좀 자극적이지 않고 그냥 그 우유랑 생크림만 가지고 만든 느낌? 그리고 은은하게 나는 이 파프리카 향도 좋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가정식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주말엔 케로로 놀자 토요일 낮 12시